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측번호 서비스를 받는 A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으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6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습니다. B씨는 1, 2등 당첨번호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번호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의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917건으로 특히 2022년과 작년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의 2019년부터 작년까지 1,000번을 돌아가겠습니다. 소비자원의 2019년부터 작년에 불구하고เจlon을 입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2019년, 제3입니다. 감사합니다.